자신의 SNS에 사살, 진심 사살, 이유, 국가보안시설 침투라고 적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대진년 회원 20여 명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대학생들을 비판하며 사살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잡았다 잡았다 턱털당함 brent 김정은, 방탄 정권!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험합니다 김선이는, 안주を, 안 chez seu 김선이, 안 chez seu 감사합니다 특검 범죄자! 특검 봐라! 특검 범죄자! 김정일은 특검 봐라! 특검 봐라! 특검 봐라! 김정일 반당정권! 김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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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방탄정권! 모두가 뭐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뭐하자! 김석열 방탄정권! 윤석열을 퇴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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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범죄자! 김검이를 즉시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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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기꾼 김검이를 당장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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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면론가 김서진을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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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밀어줘! 밀어줘! 윤석열을 퇴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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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밀어주세요. 많은 elétиту가 찾검하라! 퇴지봐라! 많은 Gothic공 participation 퇴지마!! τικ케이 evangelical ninemy